필라테스는 조세필더스 피란테스 조서프 필라테스가 개발한 신체균형, 유연성,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입니다. 필라테스는 중력을 이용하여 몸의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점을 둔 체계적인 운동 방식으로 주로 매트와 스프링 기반의 기구를 활용하여 수행됩니다. 필라테스는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하고 몸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자세의 개선, 유연성 향상, 균형 감각 향상 등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척추, 복부, 엉덩이, 허벅지, 어깨 등 다양한 근육 그룹을 타겟으로 하며 근력을 키우면서도 신축성과 조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으로 평가되며 체형 개선, 통증 완화,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은 전문 강사가 지도하며 강도와 난이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체력 수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은 전문 강사입니다.